안녕하세요 오늘은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G키 전주 설명 드릴 건데요 이거 전주는 그냥 악보상에 멜로디만 거의 쳐가지고 간단해서 제가 안올리려고 했는데 구독자 새소리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셔서 전주만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주만 치시면 노래는 그냥 코드별로 근음만 바꿔가면서 슬로고고 아르페지오로 쳐주시면 되죠 근 3, 2, 3, 1, 3, 2, 4 그래서 각 코드별로 근음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전주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G코드 처음에 G코드에서 앞에 신표 있는 부분은 그 코드의 근음을 쳐주시면 되고 레, 시, 랄라, 솔, 솔, 첫 마디가 그렇죠 그러면 신표는 근음을 치고 레는 4번주 C가 2번이죠 레, 시, 랄라 를 해야 되니까 2, 3번주를 눌러주셔야 돼요 레, 시, 랄라, 라, 솔, 솔 하고 솔이 한방이라 4번주로 채워줬어요 박자의 길이만큼을 6, 레, 시, 랄라,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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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D7에서 레, 도, 시, 시, 랄라 이렇게 되는데 처음을 앞에 신표 있는 부분을 디코드의 근음 4번주로 치르다 보니까 뒤에 또 레, 도, 시, 시, 랄라가 되죠 그래서 디코드의 5도 근음 5번주로 쳐주고 여기는 5번 쳐주고 레, 도, 시, 시, 랄라 여기 나도 마지막 라는 한방이니까 4번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5, 레, 도, 시, 시, 랄라 이렇게 되죠 그 두마디가 G코드에서 6, 레, 시, 랄라, 솔, 솔, 4번 D7, 레, 도, 시, 시, 랄라, 4번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G코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표 있는 부분은 코드의 근음 6번주로 쳐주고 레, 레, 도, 도, 시, 시, 랄라 이렇게 가죠 그러면 레, 그 다음에 높은 레 를 쳐줘야 돼요 3끼로 3플랫스 2번주를 눌러주고 레, 레, 도, 도, 시, 시, 랄라 3번주 눌러줘야죠 이렇게 되죠 그는 레, 레, 도, 도, 시, 시, 랄라 네번째 마디는 A만에서 라 그리고 D7으로 가서 솔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 아래 칠 때 그는 5번하고 3번줄 라 5, 3, 통, 4, 3, 4 D7으로 가서 솔을 쳐주니까 D7은 그는 6번하고 3번 솔, 4, 3, 3 이렇게 친 거거든요 세번째 마디 다시 6, 레, 레, 도, 도, 시, 시, 랄라 네번째 라, 사, 삼, 사, 솔, 사, 삼, 사 이렇게 되죠 그 처음 네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그는 레, 시, 랄라, 솔, 솔, 레도, 시, 랄라 레, 레, 도, 도, 시, 시, 랄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 A만에서 라, 미, 파, 레, 솔 이렇게 끝나는데 A만에서 라에 쳐주니까 그는 5번하고 3번 5, 3, 동, 4, 3, 2 그리고 미는 그는 5번하고 다시 4번줄을 쳐줬어요 5, 4, 동, 4, 3, 3 그리고 여섯 번째 D7에서 파, 레, 를 쳐야 되는데 D7에서 파, 여기는 이제 G키기 때문에 파의 샵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D코드로 잡아주고 D코드를 2플랫에 1, 2, 3번줄하고 3플랫에 2번줄 이렇게 잡는게 D죠 그래서 요 모양을 요걸 하나로 잡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잡는거에요 그래서 D를 잡고 파샵이니까 요 약지로 4플랫에 4번줄 파 를 눌러주는거죠 그래서 파, 4, 3, 2, 3 그 다음에 레 를 쳐야 되니까 얘를 띄워주고 4, 3, 2, 3 이렇게 파,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는 G코드에서 솔 하는데 솔을 쳐도 되니까 코드 끄는 6번하고 솔 3번줄을 치죠 6, 3, 동, 4, 3, 4, 미, 4, 3, 4 이렇게 한마디 슬로고고 아르페이지를 다 쳐주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한마디가 6, 4, 3, 2 그 다음에 미, 여기 미, 네를 쳐준거에요 4번줄 미, 4, 3, 그리고 띄워주고 네, 3 이렇게 치는거거든요 그 일곱 번째 마디 다시 G코드에서 솔을 쳐야 되니까 6, 3, 동, 4, 3, 4, 2, 4, 3, 4 그리고 또 한마디 G코드에서 6, 4, 3, 2, 미래 그 다음에 노래 당신은 모르실거야 이렇게 넘어간거에요 그 뒤에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라, 오, 삼, 동, 사, 삼, 이, 미 다, 넷, 소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 sürs, 천천히 다시 한번енняя